제소기간 로마자 1의 제소기간이란 행정소송의 소재기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로마자 2 근거 행정소송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정처분을 장기간 분쟁의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 유효성 추정의 힘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다. 따라서 공정력 및 불가증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소기간과 친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로마자 3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완료되며 특히 처분의 제3자 단계적 처분은 각 처분마다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로마자 4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아라비아 1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3항 양가로 2 처분이 있음을 안날 반가로 1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처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지 처분의 위법 또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님 반가로 2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판례는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는 개별 처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일반 처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고 본다. 양가로 3 불고지 오고지 판례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상 불고지 오고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은 행정소송에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오고지의 효과 규정을 도입하였다. 양가로 4 예외적 제소기간 소송행위의 추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 이내 소송행위에 추한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 아라비아 2 처분이 있은 날 1년 객관적 제소기간 양가로 1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취송을 제기하여 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단서 양가로 2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처분은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 1항 양가로 3 예외적 제소기간 정당한 사유 처분의 제3자의 경우에는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취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단서 로마자 5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아라비아 1 재결이 있음을 안 날 90일 주관적 제소기간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수송 또는 부자기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3항 아라비아 2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수송 또는 부자기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2항 단서 로마자 6 재소기간 준수 여부 심사 재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 심사 사항에 해당한다. 로마자 7 재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아라비아 1 소송요건 판단 재소기간 준수 여부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지만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라비아 2 소외변경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의 경우에 신소에 대한 재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구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소송법 제21조 4항 제14조 4항 청구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소에 대한 재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로마자 8 제소기간 적용범위 아라비아 1 항구소송 취소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자기위법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무효등확인 소송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자기위법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아라비아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양가로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에도 재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양가로 2 학설 및 판례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을 부정한다. 판례는 제소기간 등 취소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긍정설 양가로 3 검토 부정설 생각건대 무효확인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점 무효확인 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아라비아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41조 원칙적으로 재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44조 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중앙